한인 여보세요? 한인이? 오늘 끝나고 뭐해? 짠! 어우 시원해 답답해 미치는 줄 알았네 생각 좀 해봤어 생각은 해봤는데 답이 안 나와 기획하면서 투자금이 조금 들었거든 나 아까 연락받고 수정부티크 갔었어 나 때문에? 찾아갔었다면서 얘기 다 들었구나 수정부티크 대표님이 뭐라고 하셔? 아니야 그 얘기는 그만하자 들어서 좋을 것도 없을 것 같아 우리 오늘은 술만 마셔 하늘은 우릴 향해 열려 있어 그리고 내 곁에는 네가 있어 그 팔찌 주인공은 잘 지내? 응? 네 첫사랑 말이야 아하 나 있지 좋아한다고 고백했다 그래서? 응? 고백했다며 무슨 말 들었을 거 아니야 무슨 말 들었을 거 아니야 대답하려고 하는데 겁이나서 하지 말라 그랬어 왜? 너랑 같은 마음일 수도 있잖아 실은 우연히 알아버렸는데 실현 당한 거 같아 왜? 나 말고 내 첫사랑 그래서 고백했어 그 여자가 누군진 모르겠는데 잊어버렸으면 해서 왜 그런 말 있잖아 사랑은 사랑으로 치유된다고 응원할게 잘해봐 고마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궁금하지 않아? 누군지 알려줄까? 내가 아는 사람이야? 응 내가 안다고? 없는데 너 주변에 남자라곤 이한결 MD님밖에 형 exploramos 나 이한결 선배 사랑해 明